10년 차든 20년 차든 2년 차든 저의 실력은 제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경력이 단절된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는 않고 내가 나를 증명하는 길은 10년 차라는 1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어쨌든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만 잡으면 된다. 그때 가지고 계시던 꿈을 페이스북에서는 펼칠 수 없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책에는 나오지만 아까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지 듣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제가 원했던 거는 온전히 자기의 것을 해보는 게 어떤 경험일까? 그러면 저희 CEO였던 마크 저커버그 분이랑 좀 가까이 일해보고 싶기도 하고 셰일 샌드버그나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랑 같이 일해보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죠. 대기업에 있었으니까. 그러려면 거의 임원급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쇼트컷으로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생각을 하게 됐고 그중에서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고국에 환원하고 싶은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 얘기를 이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시고 그 당시가 1980년대 일본이 경제 붕괴 전에 그렇기 때문에 연봉도 사실은 한국에 비해서 몇 배가 높았을 거고 좋은 기회가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사업을 제가 초등학생 때 시작을 하셨어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시작하는 게 되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결정을 하신 게 되게 대단해 보였고 일본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 본인이 가진 기술로 한국 기술을 일본 레벨에 가까이 올려놓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그 모습도 되게 멋져 보였고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는 꿈을 크게 가져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 꿈보다 아버지 꿈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그때는 어린 나이인데 좀 그래서 제가 되게 못나 보였어요. 그래요? 어린 나이에 이건 무슨 콤플렉스인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큰 꿈을 가지고 안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히어로시네요. 멋지시네요.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사실은 페이스북에 내 아들이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퇴사를 하겠대. 그러면서 잘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떤 벤처 기업으로 가겠대. 부모님은 어떤 반응이셨어요? 부모님은 한국에 오는 거는 너무 좋아하셨고 일단 가까이 제가 워낙 또 집에서 떨어져서 살았다 보니까 근데 좀 더 안정적인 기업으로 갔으면 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게 샐러드니 뱅크니 사장도 되게 어리고 잘 모르는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근데 들어가셔서 그런지 뱅크 샐러드가 굉장히 큰 도약을 했어요. 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회사가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은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없는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가계부 관리 앱이 되겠죠. 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뱅크 샐러드도 갈 길이 되게 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환원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배워왔던 업무 문화들이나 기술적으로 팀은 이런 식으로 꾸리는 게 좋다라는 것들을 많이 문서화시키고 그 친구들 제가 이제 같이 일하던 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나올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때문입니다. 거기다 하트 시그널까지 나오셔가지고 그 가입자도 엄청 폭증했다고 그런 효과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인쇄티브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런 거 말을 하면 사장님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뱅크 샐러드를 좀 더 키우셔도 됐을 텐데 그 경영 MBA로 가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이제 뱅크 샐러드에 와서는 8명 팀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30명 팀까지 이제 관리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리더십 스킬 중에서도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리고 회사 전체를 경영하기에는 제가 또 전략을 회사 전략을 짠다거나 재무제프를 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다시 글로벌 무대로 가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좀 있었어요. 조금 몇 년 더 큰 물에서 놀고 제가 더 큰 임팩트를 가져오고 싶다라는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속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 고민들, 과정들이 나오는데 지금 공부하고 하니까 어떠세요? 공부해보니까? 지금 내가 바라던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되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공부도 물론 하고 있지만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건 기업 윤리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대한 케이스도 저희가 공부를 했었는데 페이스북에서 양산되고 돌아다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플랫폼에게 있느냐 기자들에게 있느냐 아니면 그거를 필터링을 잘 못하는 사용자들에게 있느냐 이런 이슈들부터 시작을 해서 요즘에 백신,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백신을 의무화해야 되느냐 그게 맞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토론 같은 거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시야가 넓어지는 생각이 들고 파이저, 백신에 대해 토론할 때 실제로 파이저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학교 동기 중에 있어서 그 친구들의 퍼스펙티브 들을 수 있고 그런 점들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더 머리는 아플 것 같아요. 머리는 아프고 아침 7시부터 그런 수업을 해야 돼서 괴롭습니다. 쉬운 문제들이 아니고 답이 있는 문제들도 아니고 그런 문제들에서 입장을 정하고 설득을 해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저에게 도움이 안 되는 수업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배워놓는 게 10년, 20년 후에 저의 모습을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MBA 과정 밟으시는 게 결국은 경영자 어떤 회사의 대표나 아니면 임원급에 준하는 그런 직책을 역할을 담당하고 싶어서 배우시는 거죠? 일단 어떤 사람이 되겠다 내가 대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뚜렷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MBA라는 공간 자체가 세계 여러 군데에서 커리어를 좀 잘 쌓아온 친구들을 모아놓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굉장히 뛰어난 친구들 아마존 포레스트를 지키다 온 사람들도 있고 실제 아마존을 실제 아마존 숲을 지키는 게 직업인 친구였어요. 너무 중요한 일 하고 계시네요. 지구에 폐를 담당하고 계시고 아프리카에서 투자 업무를 하던 친구도 있고 올림픽에 나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하면서도 뛰어난 친구들이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2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한국에 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워낙 인종도 한 가지 같이 자라온 환경도 비슷하기 때문에 척하면 척 내가 얘기하면 센스 있게 알아들어주고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미국에서 들어왔을 때 크게 다른 점이 너무 편한 거죠.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그게 편하다 보니까 또 나가고 싶은 저의 또 그 DNA의 브레이킹 혜택이 있잖아요. 다시 저를 불편한 환경에 놓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리콘밸리를 그리다 이런 책을 다룰 때도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끼리 만들어서 좋은 앱이나 이런 서비스가 외국에 갔을 때 되게 다르게 받아들여질 때도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가시면서 다양한 그런 입장과 생각들을 보시는 게 되게 나중에 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걸 배우고 싶어요. 제가 가서 최근에 느낀 거는 뭐냐면 확실히 미국이 인종도 다양하고 좀 LGBT 커뮤니티나 여성 인권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보다는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뷰티 앱이나 아니면 뭐 소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디폴트로 어떤 필터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앱을 깔았을 때 그게 어떤 스탠다드한 미의 기준을 이 앱에서 설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고려를 미국에서는 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드는 앱이나 사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 그런 것들을 놓치고 가게 되면 성공의 확률이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못하면 성공은커녕 소송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치 못하면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그냥 뭐 화장 앱 되면 그냥 약간 밝은 피부에 어울리는 화장에 입혀지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냥 딱 찍고 나면 이렇게 얼굴 다 깎아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좋긴 한데 예뻐 보이게 멋있게 보이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렇죠. 미국에는 흑인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런 걸 또 싫어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페미니스트 단체들에서는 사실 여성성에 대한 기준을 왜 회사에서 세우는 거냐. 네.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보이스가 있지만 미국에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공부하시면서 기술이라고 되게 좀 크게 말씀하셨는데 좀 관심 있는 비즈니스 분야가 더 좀 세분화돼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방위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인연이라는 시간을 어쨌든 학교에서 보내는 게 저에게 좀 이 기회를 너무 한 분야에 파고드는데 쓰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에 갔으니까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들에 대해서 제가 눈과 귀를 열고 보고 있는 단계고 그래서 뭐 한정직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즘 실리콘밸리에 핫한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이나 아니면은 채식주의도 엄청 핫한 키워드이기도 하고 클라이멧이라고 해서 기후변화 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움직이고 있거든요. 빌게이츠요. 빌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책도 남았고 네. 임팩트 펀드들 기후변화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투자자분들도 꼭 되게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키워드들에서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하나 궁금했던 게 보면서 기업에서 커리어를 어떻게든 쌓아 오신 거잖아요. 페이스북부터 뱅크 샐러드까지 쭉 가신 거는 나의 개발자로서의 어떤 커리어 그리고 뭐 리더십에 대한 커리어가 이렇게 쭉 쌓여 온 건데 그 다음에 다시 학교로 입학을 다시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어쨌든 기업 활동에 대한 경력은 좀 단절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하시게 된 어떤 이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궁금해졌는데 그게 이제 국내에 계시다 보니까 조금 뭔가 답답함을 느끼신 건지 브레이킹 세포가 다시 나가야 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건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데라는 걸 뭔가 느끼신 게 있던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나를 그렇게 자극한 걸까요? 우선 저도 사실 예전 같았으면 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게 좀 비중 높게 고려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뭐 경력 몇 년 차 는 뭐 어떤 직급 경력 몇 년 차면 이런 업무를 잘하겠지 라는 말들이 사실 남들이 생각했을 때 남들의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제가 어떤 기업에서 10년 차든 20년 차든 2년 차든 저의 실력은 제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경력이 단절된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는 않고 내가 나를 증명하는 길은 10년 차라는 1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어쨌든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만 잡으면 된다. 그런데 그 기회를 많이 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톱 NBA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업계에서 이렇게 쭉 커리어를 쌓아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기회가 여기에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 실력은 연차에 있지 않습니다. 몸소 증명하고 계시니까 삶을 통해서 그래서 어쩌면 이 과정에서 뵌 것도 되게 행운인 것 같고 이후에 또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되고 행보를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될 것 같은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부에는 저희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은 저 엄마라서 어릴 때 어머니가 어떻게 공부하게 해주셨는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렇고 선인우 작가님의 좀 더 깊은 이야기들 궁금한 것들 그리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시제적인 이야기들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챕터 제목들이 저희 썸네일 뽑기 굉장히 좋은 제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 성적을 단박에 끌어올린 공부법 5가지 가자 가자 상위 1% 수제들에서 살아남은 비법 공부 비법 뭐야 뭐야 이런 거 그냥 썸네일 아주 좋은 챕터들이 있더라 갑시다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고 실제 생활하시면서 회사 생활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이야기도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